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차분히 답을 이어나가는 학생들. 모의 면접을 지켜보는 학생들도 덩달아 긴장합니다. 입사 선배의 팁은 사진으로 남겨 기록하거나 꼼꼼히 메모합니다. 올해 열린 첫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한국전력을 비롯한 이전 기관 13곳과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교 27곳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공공기관이든 대기업이든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 경력직으로 많이 뽑으려는 것도 많이 느끼고요. 앞으로도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요. 특히 채용과정에 기반이 되는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학생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취업률 확대를 위한 관련 행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면 11%대 또 14%대 가다가 또 11%떨어졌는데 저희들은 금년부터 하여튼 15%까지 최대한 끌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과 협의회까지 구성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 지역인재 채용규모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관심을 모읍니다. KBC 정의진입니다.